뉴 삼성 파워건 150을 구입하면 보관을 위한 거치대가 필요합니다. 거치대는 벽걸이형과 스탠딩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벽걸이형 거치대는 벽에 밀착 설치할 수 있어 수납 공간 절약에 좋은 설치 방법입니다. 스탠딩형 거치대는 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며 휴대폰 거치대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거치대 모두 거치 시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별도의 충전 과정 없이 편리하게 파워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